대세 상승장이 오면 뭘 사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롱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.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역시나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. 지수 하방 압력이 계속 작용했고 막판에 코스피가 기관이 매수를 팍 해주면서 지수 반등이 좀 나와가지고 보압정도까지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연절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그 막판의 반등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리고 오늘 기관의 포지션 결국 최근에 2차전지에 있어서 주가의 전환점이 됐던 거는 기관이거든요. 기관이 갑작스럽게 매도세로 전환한 거고 이게 좀 큰데 이 안에 매도세로 전환한 주체중에 연금, 연기금, 국민연금, 연기금, 투신, 보험 이런 주체들 금투 같은 경우에는 원체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상황이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순 없고 기존에도 약간 금투 같은 경우에는 단타성 포지션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금투는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오늘 SDI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여기 나와 있죠 금투 빼고는 또 역시나 다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 물론 수량 같은 거는 전날보다는 좀 줄긴 했습니다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매수 턴을 하지 않았다 이게 좀 중요하겠죠 지금 주가 차트만 봤을 때는 어? 바닥에 잡혔나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단기 바닥이 50만원 부근에 또 머물러 있고 주가가 은봉이 두 개 한 번 세게 나오다가 하락 구간이 살짝 약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쪽에서 연기금이나 투신 적어도 한 군데라도 매수 전환을 해서 이 수량들을 플러스 한 0 정도까지는 맞춰줘야 그 이후에 금투가 매수하고 혹은 외국인이 매도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주가가 보압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코스피 그 외도 주체의 메인은 또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기관이 금투 보험 투신 뭐 연기금 이 안에서 이미 기관들은 수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플러스 0 플러스 113 찍혀있죠 이래 버리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이 매도한 것들이 결국 그냥 개인한테 그대로 가버리는 그래서 주가가 마이너스 1.1% 하락한 1.17% 하락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LG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양매도 나왔는데 연기금은 살짝 여기 미련이 있나봐요 미련이 있는 것 같고 역시나 여기에도 금투가 기웃거리면서 매수를 하긴 해줬습니다만 보험 투신 상업펀드 상업펀드 지금 계속 또 매도 중이죠 상업펀드에서 매도 나오면서 역시나 이 물량들이 개인에게 또 넘어갔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0.14%이기 때문에 다만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위템위템한 구간에 있습니다 저점이 지금 가격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도 2메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거기다가 또 보호의 수 풀리는 일정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좀 어거지로 버틴 느낌이 없지 하나 있습니다 기관들이 여기가 와가지고 돈을 많이 쓰고 왔어요 작전을 좀 바꾼건지 금투가 이쪽에다 거의 몰딱을 했거든요 오늘 그리고 연기금도 이쪽에 와가지고 매수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투신이랑은 여기에서도 좀 합이 안 맞았고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 또 개인매도 나온 거는 모처럼 진짜 모처럼 이 180만의 매도가 나온 거는 이 근 한 달간 한 번도 없던 수치인데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 기관이 아니라 플러스 외국인이 찍혀 있었으면 저는 어? 이제는 살짝 좀 바닥을 다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은 매도를 유지했고 결국 대량 매수의 주체가 또 금투였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죠 사실 이 이후에 계속 주가 또 내려서 57,000원까지 온 거거든요 6만 원 이럴때도 6만 5,200원 이럴때도 혼자 금투 와가지고 다만 이때랑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개인이 매도로 좀 나서준 거 이럴때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삼전이 주가가 터닝하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기에는 저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트상으로는 플러스 1.6%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죠 1.6%짜리 양봉이 이것만 봤을 때 이제는 좀 바다인가 보다 55,000원 밑으로는 안 빠질 수도 있겠구나 하겠지만 이후에 금투가 별다른 포지션을 잡지 않고 그리고 외국인이 또 한 번 대량 매도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구간 사실은 57,000원 이런 자리는 한 번 더 쉽게 밀릴 수 있지 않을까 2차 단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 얘기를 좀 삼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기관들이 삼성 SDI나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플러스 2차 단지 종목들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뺀 건 맞아요 뺀 건 맞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다고 이 뺀 거 중에 뭐 절반이라도 매수를 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이 자금들이 일단 오늘은 지수를 방어해 주는 데는 삼성전자에 한 번 들어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만원은 지켜줬어요 지켜줬고 밑으로 LG엔솔과는 다르게 462,500원 47만원 라인 여기까지는 여유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여유는 아니죠 밑으로 한 번 더 빠져도 받아낼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이게 주가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바로 턴을 하기에도 사실 아직까지는 수급상으로 그렇게 기관 매수가 보이진 않습니다 외국인 홀로 매수해서 이 양봉을 만들어 준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은 진짜 도와준다고 치면은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연기금이랑 투신 그 다음에 금투 이 셋이 좀 합심을 해서 주가를 외국인이 아무것도 안 할 때 끌어올려 준다거나 이런 액션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살짝 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SDI보다 중요한 것은 LG 엔솔이 저가를 깨는 애 많으냐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 번 2차전진 투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포인트는 LG 엔솔이 저가를 지켜줍니다 물론 제가 삼성 SDI를 찍고 있긴 합니다만 SDI는 아직까지 하방으로 밀린다고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더 하방을 막아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음봉이 혹시나 두 개 나온다 이러면 이 압구간에 저점도 깨버릴 수 있겠죠 근데 LG 엔솔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거의 최상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투심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긴 합니다 보호의 수 요거를 앞두고 기관이 2차전진 종목들을 다 같이 밀어버린 건지 사실 LG 엔솔이 쭉 밀리는데 2차전진 애들이 다 올라가긴 힘들거든요 시장의 구조상 왜냐면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업종별로 묶어가지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는 기대를 못 하더라도 그래도 과거에 나왔던 LG 엔솔이 좀 빠질 때 SDI는 버텨주는 그런 액션이라도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게 최근에 예전에 저희가 상대평가다 했던 그런 액션들이 점점 안 나오고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는 기관의 움직임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방을 열어 두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긴 해요 차라리 일단 비중을 줄이실 분들은 어느 정도 다 비중을 줄이셨겠지만 오늘 이후에 양봉이 나온다고 해도 55만원까지 바로바로 회복을 해주면 너무나 좋겠죠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그거에는 기관 수급 내일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관이 3점 가가지고 실컷 돈을 쏟아붓고 왔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지 혹은 의미가 없을지 저는 3점보다는 지금 일단 당장은 2차는지 막아주는 게 더 시장에 도움될 것 같긴 하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디를 막아주지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거 사실 미국 시장이 전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.8% 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하이닉스랑 물론 이 반대 경쟁사라고 가정을 하면 반대로 수급이 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반도체 업종 자체 사이클이 좋지는 않은 거는 다 개인투자 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반도체가 좀 밀리면 지수하방 압력이 좀 크겠다 했는데 반도체는 오히려 양봉이 나왔고 2차전지는 최대한 좀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왔고 오히려 다른 쪽에서 매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방산, 친환경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태양광, 풍력 이런 쪽 그 이후에는 또 생각이 하나가 안 나네요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기관이 기존에 매수하던 종목들 외국인이 한번 똥 뿌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외국인이 좀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 듯 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에 기관이 한번 똥을 뿌린 것이 아닌가 예 그게 바로 2차전지가 아닌가 다만 2차전지를 어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들어올 것이냐 예 이런 전자점 부과 이렇게 좀 애매한 구간보다는 50만원 딱 정해놓고 지켜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끌어올리지 못할 거라면 그냥 물량만 받아주던가 지수하방 막으면서 예 요런 걸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난이도 자체가 시향 난이도도 어렵고 이 기관 애들이 명확한 포지션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예 2차전지 팔다가 다시 반도체 마하러 가고 사실 그 전에 그 전에 반도체 쪽에서 안좋은 그런 포지션을 잡고 있었거든요 기반이 근데 반도체 팔다가 2차전지는 사다가 2차전지를 버리고 다시 또 반도체 사러 가고 예 지금 굉장히 왔다리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 중에서 어떤 것에 조금 더 힘이 실릴지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지수를 방어해 주려고 하는지 결국 지금 외국인들은 당분간 매도 계속 할 것 같거든요 예 결국 기관 포지션 중요합니다 요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이번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이버에서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이렇게 그림으로 이쪽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나와있죠 여기서 자세히 보실 수 있고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셔서 HERB2019로 뭐 삼성 SDI 관련 문의들 LG 앤솔 문의들 그냥 기타 전반적인 추심 뭐 무료체험 이벤트 이런거 다 편하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홍 비트 제 knight 양파 을